오늘 좋은 날이에요. 이걸로 이제 일본에서의 룸메달 부르신 건데 진짜 운명이죠, 이거는? 데스티니. 손때, 손때! 손때! 안 좋은 거에 어떤 느낌이든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희가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하나 골라요. 근데 성민이랑 저랑 같이 이렇게 줄이 이어졌다고 하면 만약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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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어지면 상민이랑 저랑, 카일이랑 저랑 룸메인 거고 룸메이 끝내면. 이게 한 명도, 한 명도 안 이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. 맞아요. 그 분은 이제 매니저님. 매니저님이 뭐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. 맞아요. 제가 2인 1실입니다. 둘 둘 둘 둘 둘 둘인데 한 명은 매니저님과 함께. 와, 과연. 형 이거 뽑는 순서 정해야 되나요? 잡는 순서? 아니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돌려. 이렇게 한 번씩 돌려. 이렇게 돌다가 한 번씩 하면 짚는 거지. 맞아. 키리아, 틀러주세요. 다행유가. 이거 이거? 어, 에이. 다행유가. 이거 하면. 이거 지금 여기. 연기 좀 딱 안 보다네. 아, 그래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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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자기가 짚는 거야. 왜 이렇게 안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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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제가 못 사귀는 거예요. 뭐하는 거야? 아, 진짜. 어떡해? phenomena, phenomena… 와, 퍼펙트. 진짜. Plotteri 비싼 거예요? 아, 어떡해. 아니 제가 못 사귀는 거죠? 아, 제발.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그렇게 해요? 그냥? 진짜 이거예요? 진짜 이거예요? 아, 그래요? 그런데 있잖아. 왜? 실이 하나 더 나와나? 이게 한 명도, 한 명도 안 이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. 그 분은 이제 매니저님 이걸 왜 해놨어! 잠깐만 잠깐만 한 명씩 해볼래? 아니야 아니야 한 명씩 해볼래? 한 명씩 해볼래? 어차피 이거 이어져 있어 신나지 않아? 바꾸자 이런 거 하자 바꿔보고 싶은 사람 빙빙 돌아가는 외전공마처럼 빙빙 돌래 말래? 안 돌래요 어차피 이거 운명이야 그래 강약을 그러면 순서 순서? 강약 내면 주인공 가야 tu 가야 tu 인연해 이거도 모르겠어 너희 그냥 그걸로 해야 해 제발 나 제발 날아가다 그거는 안 돼? 연거? 예 이거 별로 안 좋아한 거 같아요 하하하하 너무 좋아해 이거 별로 안 좋아한 거 같아요 다음은 누구야? 다음은 누구야? 이거 별로 안 좋아한 거 같아 아는 생일정표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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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나 나와줘! 죄송합니다! 이게 왜 끌려가지? 이건 뭐야? 야 여기도가 끌려간 거 같은데? 그니까! 진짜로? 이거 화난가봐? 화난가봐? 어? 어? 이거 벌칙인 것처럼 왜? 왜? 왜 그래? 형, 옛 생각을 하고 아! 그럼 나머지는 한꺼번에 당겨볼까? 손동 피해지셨죠? 고마워요! 하나, 둘, 셋! 딱 뭐야? 근데 아까! 아까 샵에서 그랬거든요 누구 되고 싶어요? 이랬는데 너랑 하고 싶어요? 이렇게 했는데 얘가 저거 거절했거든요 아니면 둘이 나랑 방금 바쁜데 그럼 유빈이! 거기 일본 가서도 학교 가야 되니까 아침에 형 끼워주고 가면 되겠다 매력의 방어! 방송 해야 됩니다! 예! 자기 룸메이트 말해줘요 저희는 룸메이트예요 룸메이트! 와 룸메이트 축하해요 저희는 룸메이트예요 저희는 룸메이트예요 룸메이트예요 룸이트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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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바이바이 룸이트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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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룸이트예요